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우리기술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800원 위치하면서 어제 종가 대비 1% 양전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는 마이너스 3%로 출발했구요 지금 3.6%까지 약 6%의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또다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상당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히든 종목까지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종목 받아가신 다음에 당장 내일부터 20% 이상 수익 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 많은 주자 여러분들과 주문철 다같이 한번 화이팅하자는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같이 한번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기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사 내용들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기술 지금 토큰 증권 발행 관련해서 지금 테마 상승세에 같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비트코인 컨버넌스 참가에 우리기술 투자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구요 지금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STO가 아니라 블록체인이 아니라 원전이죠 여러분들 원전 테마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기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점 독점기술 SMR 국책까지 연속 선정하면서 수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지금 ISMR 꿈의 원전이라는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기반 조성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SMR 관련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이 지금 국내 유일 원전 제어계측 시스템 MMIS 공급기업으로 SMR 관련 국책과제에 다양한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당장 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서 연내 SMR용 DCS 개발 및 테스트를 마치고서 ISMR 기불개설 사업을 진행을 가속화를 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지금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기술력을 다시 한번 추가적인 호재거리로 만들어서 갖고 오겠다 자 이런 내용인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블록체인이고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한수원이랑 EDF가 붙었을 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누가 가져오느냐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 관련해서 당장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한수원 관련해서 지금 이 프랑스의 EDF가 SMR을 포기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한다? 한수원이 무조건 선택될 확률이 100%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기술이 시비를 냈단 말이에요 그죠? 시비를 냈는데 이 시비를 왜 냈겠습니까? 당연히 이 우선협상 대상제로 선정이 됐을 때 즉시 착수에 들어가기 위한 자금 확보 아니겠습니까? 자금 확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 기술은 어떠한 기술력이나 인프라가 전부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성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수원이 3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갖고 온다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이 둘이서 대장 역할을 할 거다 자 이러한 내용들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즉시 착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위한 시비 발행이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 우리 기술이 2800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3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갖고 왔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 기술은 한참 내려왔어요 그렇죠? 한참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올라갈 길이 한참 더 남았다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으로 봤을 때나 지금 뭐 3100원 3200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이 3000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다음 고점은 5500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당 구간에 매물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왜? 중간중간 찔러주는 매직봉이 있었기 때문에 5500원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800원부터 5500원까지 약 2배 가까운 수익이 난다라는 건데 이 중간중간 변동성이 계속해서 연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우리가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돌파가 나왔을 때, 횡버했을 때, 하향이 탈했을 때 이러한 플랜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즉시 즉각적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서 매매에 대한 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부 다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은 저도 우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매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돈 벌려고 분석하는 내용들 여러분들께 그냥 공유만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공유 받으신 내용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수익이 낫다 하시면 전부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제 영상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사했다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는 이걸로 만족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010-5073-8568번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4년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다가 종목부터 먼저 받아가 보시고 수익 나는 거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때부터 천천히 소소하게 담아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장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이라도 해보셔라 먼저 말씀드리겠고 지금 기초자금은 300만원으로 좀 시작할 겁니다 저도 안 쓰는 계좌에다가 미리 300만원 넣어놨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수익률 똑같은 수익금 가져가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서 1억 투자금 만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테니까 지금 혹시라도 300만원 투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1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미 10만원 가지고도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포트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10만원을 가지고서 1억을 만드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닿는 데까지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억이라는 목표가액을 그냥 세워놨지만 우리가 닿는 데까지 그게 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소액으로나마 같이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안내는 무조건 문자랑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고요 문자 가능하신 분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다가 포트 구성 안내 받으시고 1억 투자금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5073-8568번에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링크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히든 종목 지금 안에 드릴 거고요 23년 3월부터 여러분들께 총 안내 드린 종목들이 15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무상증자 아니고요 전환사체 AI 반도체 아니고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미리 지금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벌써 지금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매집봉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구간에서부터 벌써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제 주변에도 주식 좀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여쭤보면 90% 이상이 지금 이 종목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조만간 찌라시가 한번 나올 거예요 찌라시가 한번 나올 거고 그때 급등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점에서 매집한 다음에 찌라시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매도한 다음 다시 한번 논리목 나왔을 때 여기에서 2차 매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한 다음 다시 한번 어디에서 재매집하고 매도하는지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수익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은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이 종목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소통방에서만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전부 다 공유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수익부터 챙긴 다음에 나중에 주문 처리라는 애가 진짜 좋은 종목 가지고 많이 알려주더라 라고 하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매수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1억 투자금 프로젝트 링크와 함께 히든 종목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